4. 민재씨가 책을 읽습니다. 5. 수빈씨가 집에서 쉽니다. 6. 지훈씨가 영화를 봅니다. 2. 듣고 선택한 답변입니다. 1. 사람이 적습니다. 2. 극장이 큽니다. 3. 영화가 재미없습니다. 4. 컴퓨터가 좋습니다. 2. 아요 mendengar. 1. 버릴라 단다 불렀 지가 변할, 단 실랑 지가 사라. 1. 유진씨는 영화를 좋아합니까? 네. 영화를 좋아합니다. 2. 누워 2. 인다씨, 커피를 좋아합니까? 아니요. 저는 차를 좋아합니다. 3. 띠가 3. 시띠씨는 오늘 도서관에서 공부합니까? 아니요. 집에서 공부합니다. 4. 음밭 5. 인다씨, 지금 음악을 듣습니까? 아니요. 전화합니다. 5. 에디씨, 무엇을 마십니까? 5. 저는 콜라를 마십니다. 6. 시띠씨는 무엇을 마십니까? 6. 저는 토마토 주스를 마십니다. 6. 누워 6. 오늘은 이 교실에서 수업을 합니까? 7. 네. 여기에서 듣기 공부를 합니다. 7. 인다씨,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7. 친구를 만납니다. 영화를 봅니다. 8. 수빈씨,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8.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산책을 합니다. 9. 너머 3 3. 듣고나서 닿네에너지로 확인하고 참여러분이 더블를 합니다. 10. 공부를 만납니다. 10. 가사detEC의 경우가ś wszystkie homework를 하십니까? 11. 뇌이들 만족이전됩니다. 11. 뇌이들 만족의 계산을 하십니까? 11. 뇌이들만 원족을 만납니다. 11. 뇌이은 씨, 여기에서 샀습니다. 12. 뇌이들 만족도를 받습니다. 13. 뇌이들 만족도를 받습니다. 12. 뇌이들 만족도를 받습니다. 13. 뇌이들 만족도를 받습니다. 1. 누가 빵을 먹습니까? 이지훈 씨가 먹습니다. 이윤아 씨가 가방을 삽니까? 아니요, 구두를 삽니다. 박수빈 씨가 무엇을 합니까? 신문을 읽습니다. 유진 씨, 한국 영화를 좋아합니까? 어디에서 한국 영화를 봅니까? 집에서 봅니다. 오늘 한국 영화를 봅니까? 아니요, 오늘은 친구를 만납니다. 이메일을 읽습니다. 유진 씨, 부디 씨가 어디에서 무엇을 합니까? 카페에서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가 인도네시아 사람입니까? 아니요, 한국 사람입니다. 오케이. 어때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네.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앉으세요. zer음을 읽습니다. 兩個 영화를 pinch worn out Bod Bett Hahahah 4. 민재씨가 책을 읽습니다. 민재가 책을 읽습니다. 민재가 책을 읽습니다. 5. 수빈씨가 집에서 쉽습니다. 6. 지훈씨가 영화를 봅니다. 지훈씨가 책을 읽습니다. 그렇죠. 다음 2번. 2. 듣고 읽고 선택한 답이 좋습니다. 1. 사람은 적습니다. 사람은 적습니다. 사람은 적습니다. 2. 극장이 큽니다. 극장이 큽니다. 4. 한국은 적습니다. 4. 영화는 적습니다. 5. 영화는 적습니다. 영화는 적습니다. 필름은 적습니다. 4. 컴퓨터가 좋습니다. 5. 컴퓨터가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6. 좋습니다. 컴퓨터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컴퓨터가 좋습니다 컴퓨터를 좋습니다 컴퓨터를 좋습니다 컴퓨터를 좋습니다 컴퓨터를 좋습니다 아유 2. 아유 mendengar 1. Berilah tanda bulat jika benar dan silang jika salah 1. 유진씨는 영화를 좋아합니까? 유진씨는 영화를 좋아합니까? 유진씨는 영화를 좋아합니까? 네 영화를 좋아합니다 2. 인다씨 커피를 좋아합니까? 인다씨 커피를 좋아합니까? 인다 아니요 집에서 공부합니다 아니요 집에서 공부합니다 인다 saya belajar di rumah 음밭 민준씨는 학생식당에서 식사합니까? 민준씨는 학생식당에서 식사합니까? 민준 apaka makan di gantin sekolah? 네 학생식당에서 식사합니다 네 학생식당에서 식사합니다 5. 인다씨 지금 음악을 듣습니까? 인다씨 지금 음악을 듣습니까? 인다 apakah sekarang mendengarkan musik? 아니요 전화합니다 아니요 전화합니다 인다 saya sedang menelpon 그렇죠 다음 2번 nomor 2 berikut ini percakapan dimana? dengarkan dan pilihlah jawaban yang cocok 1. 에디씨 무엇을 마십니까? 에디씨 무엇을 마십니까? 에디 뭐 마십니까? 저는 콜라를 마십니다 저는 콜라를 콜라를 마십니다 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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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menelpon 콜라 아 자야 민음 콜라 예 자야 민음 콜라 아 오케이 다음 시티씨는 무엇을 마십니까? 시티씨는 무엇을 마십니까? 시티 마우 민음 아파 저는 토마토 주스를 마십니다 저는 토마토 주스를 마십니다 자야 인간 민음 토마토 주스 아 사야 민음 민음 주스 어디에요? 주스도 마트 어디에요? 카페 소요 카페 소요 약국은 뭐에요? 아 아 아 아 그렇죠 아 아 오케이 다음 루아 오늘은 이 교실에서 수업을 합니까? 오늘은 이 이 교실에서 이 교실에서 수업으니깐? 수업을 합니까? 수업을 합니까? 수업헌 이 교실에서 수업을 합니까?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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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수업 클래스 한국어 수업 우지한 시험 다음 네, 여기에서 듣기 공부를 합니다. 네, 여기에서 듣기 공부합니다. 이하, 아만 블라잔 mendengarkan disini. 그렇죠. 3 인다씨,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인다씨,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인다, 수당 아빠인 disini.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합니다. 지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산책을 합니다. 그렇죠. 어디에요? 공원에서. 공원이죠. 다음 지금. 자, 여기 롱숭 노모로 띠가 3번. 더 알아봅시다. 1번. 자, 바로 한번 해보세요. 뒤바자 뒤에 아래 뒤깐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걸 만납니다. 또, 을가 롱숭 노모로 롱숭을 시작합니다. 무슨 을 먹으나 롱숭을 시작합니다. 롱숭을 시작합니다. 롱숭을 시작합니다. 박수빈 지금 뭐라고 하는지? 신문을 익습니다. 지금 읽어보세요. 오케이, 다음 2번. 유진 씨 한국의 평화가 좋아합니다? 유진 씨는 한국의 평화가 좋아합니다? 네, 좋아합니다. 네, 좋아합니다. 어디에서 한국의 평화가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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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오늘은 지금 그 평화가 좋아합니다. 혹시, 오늘 오늘 공연과 함께하고 있는 친구가 좋아합니다? 그렇죠, 좋아요. 아주 잘했어요. 다음 2번 해봅시다. 자, 2번. 2. 인다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다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행에 있습니다. 은행에 있습니다. ada di bank. 은행에서 일합니까? 아, 이메일을 읽습니다. 그렇죠. 이메일을 읽습니다. 이메일을 읽습니다. 그렇죠. 이메일을 읽습니다. 유진씨, 부디씨가 어디에서 무엇을 합니까? 유진씨, 부디씨가 어디에서 무엇을 합니까? 유진, 부디 라기비마나 든가파인? 카페에서 친구를 만납니다. 카페에서 친구를 만납니다. 그 다음 비카페 버텀무 든가파인. 친구가 인도네시아 사람입니까? 친구가 인도네시아 사람입니까? 아빠가 더 많이 오란 인도네시아? 아니요, 한국 사람입니다. 아니요, 한국 사람입니다. 북한, 오랑 코레아. 그렇죠. 잘했어요. 1번, 2번, 3번 해보세요. 누가 카페에 있습니까? 부디씨. 인도씨가 무엇을 합니까? 이메일은 있습니다. 부디씨가 한국 사람을 만납니다. 다음 읽기 해봅시다. 읽기. 자, 해보세요. 1번. 1번, 1번, 2번, 3번, 3번, 4번, 5번 화면. 2번, 4번, 5번, 5번, 5번. filmnya menyenangkan. 다음 2번. tapeso chara masimida. masimida. 네, 맞아요. 다음 배. 빵을 삽니다. masimida. 빵을 삽니다? 아빠 아르티냐. 무슨 뜻이에요? umbler roti. umbler roti? 아닙니다. 아닙니다. 세. 3번. 친구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umbler roti. 한국어책을 읽습니다. 맞습니다. 아니예요. 몰라요. 뒤에다가 답을 붙고있네요. 몰라요. 그렇죠? 네, 답을 붙고있네요. 아빠는 몰라요. 그렇죠. 다음 2번. 집에서 씹니다. 아닙니다. 공원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헬스 클럽에서 운동합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다음 인다 조민재 요코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 영화와 한국 노래를 아주 좋아합니다. 집에 한국 노래 CD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저는 일본 영화와 한국 책이 한국 actress을 가지고 Bunn소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 영화가 많으니 그 보的話 fair 엄지 방송 Wolcel을 Hoboken으로 사항 있습니다. 이렇게 단 물러를 이어itto는 하나입니다.crosue는 하나. 한국국토정보공사 saya suka jalan-jalan saya suka traveling dan saya berbelanja di mall dan dan juga saya sering traveling oke indah di hubungkan bahan dib Tack di kolom ba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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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a dari 인자씨는 중국 영화를 좋아합니다. 아닙니다. 2번. 중국을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요코씨는 시장에서 쇼핑을 합니다. 아닙니다. 요코씨는 어디에서 쇼핑을 합니까? 백화점에서. 그렇죠. 백화점. 네. 4번. 요코씨는 여행을 자주 합니다. 맞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이것은 아르티칸을 해보세요. 여기는 대한빌딩입니다. 이것은 구둥대한. 구둥대한? 아, 남아 빌딩이야? 대한냐? 구둥대한. 오, 구둥대한. 구둥대한. 이것은 물이 equaliscop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가족들의 생활용품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환경입니다. 이것은 사실을 통해 다르다니. 이것은 전기관입니다. 그것은 배불러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화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필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1번, 2번, 3번, 4번 해보세요. 네. 이런 빌딩에 무엇이 없습니까? 가방가게. 뭐예요 가방가게? 토코타스. 토코스파트? 아나. 토코스파트는 뭐예요? 구두가게. 신발가게. 신발가게. 아빠, 바귀말 버림바. 구두단 신발. 구두 하이힐. 하이힐. 구두 스파트 꿀릿. 구두. 구두 스파트 꿀릿. 스무화 스파트 신발. 오케이. 다음 2번. 어디에 사람이 많습니까? 헬스 클럽. 오케이 3번. 누가 운동을 합니까? 준영. 누가 영화를 봅니까? 유진. 그렇죠 유진 씨가. 영화를 봅니다. 오케이. 다음 쓰기만 해봅시다. 자 1번 뭐예요? 차.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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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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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음 3번. 사과. 4번. 여행. 5번. 수영. 6번. 음악. 음악. 음악을. 등등하니까 무식. 음악을. 듣습니다. 그렇죠. 듣습니다. 언등하니까 무식. 음악을 듣습니다. 수영.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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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디바자 디아르티칸 해보세요 TV, dan membaca buku korea 그렇죠, 다음 영상 해보세요 저는 오늘 공원에서 운동합니다 hari ini saya berolahraga di taman 그리고 카페에서 친구들 만난다 dan juga berteman-teman di 카페 대하 씨는 무엇을 합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합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대하 씨는 무엇을 합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합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가게 가게 과일을 사다 과일을 사다 과일을 사다 또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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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가게 네, 과일가게 그쵸, 또꼬부와 부와한 과일가게 네 다음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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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다음 공원 집 한국어를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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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공원에서 운동합니다 저는 집에서 한국어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ok 한국어 공부가 어떻습니까? 재미있습니다 ok 바구스 아주 좋아요 자 다음 발음 봅시다 발음 자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자입니다 운동합니다 먹습니다 ok 자 받침 ㅂ이니 받침 ㅂ이니 얼로 끄트무등한 엔삼아 엠 니은삼아 미음 문자리 엠 잡니다 자리 빨라칼라냐 잡니다 운동합니다 먹습니다 따라하세요 잡니다 잡니다 운동합니다 운동합니다 먹습니다 먹습니다 ok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다음 2번 잡니다 운동합니다 먹습니다 바구스 다음 2번 책이 많습니다 누구랑 빵을 먹습니까 저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요 따라하세요 책이 많습니다 책이 많습니다 책이 많습니다 누가 빵을 먹습니까 누가 빵을 먹습니까 저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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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바구스 3번 뒤받자 뒤에 알아듣기간 어떻게 쥐 쥐 쥐ully heat 쥐 switching 쥐ange 쥐TA 쥐지 쥐쥐 쥐주 오케이. 따라하세요. 선생님. 수지 씨가 영화를 좋아합니다. 수지 씨가 지금 극장에 있습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봅니다. 극장에 사람이 많습니다. 영화가 재미있습니다. 영화가 재미있습니다. 영화가 재미있습니다. 오케이. 파고스. 다음 세 단어 봅시다. 세 단어. 세 단어. 고사 갔다. 바로. 공원. 당황. 이메일. 극장. 요수고. 시장.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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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구스. 아주 좋아요. 자, 그래서 식사하다, 아빠, 막간, 사마등한 밥을 먹다, 그래서 막간 시간, 점심, 점심, 밥을 먹다, 아빠, 점심을 먹다, 아빠, 점심을 먹다, 사마등한, 점심, 식사, 하다, 점심 식사를 하다, 점심 식사를 하다, 점심 식사를 하다, 아빠, 자, 점심을 먹다, 점심 식사를 하다, 사마등한, 아빠, 아빠, 식사, 디디빵 식사하다, 점심을, 식사하다, 아빠, 비싸다, 어디다, 점심을 식사하다, 아빠, 점심, 안다, 문어빵, 아빠, 식사하다, 사마등한 밥을 먹다, 그래서 을이니 수다떠로마서 디 식사하다, 수다떠로마서 디 식사하다, 까르나이도 디 드판 식사하다, 디다 버릴로밖에 을, 양손 식사하다, 알겠죠? 밥을 식사하다, 띠다 비싸야, 밥을 먹다, 아빠, 식사하다, 네. 오케이, 다음, 전화하다, 쓰링, 스카랑, 네, 헬스클럽, 부삿끄, 부가란, 끝받침, 그죠? 피니스, 네. 오케이, 자,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음,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케이, 바구, 다음 4호가 봅시다. 네. 날짜와 요일. 날짜와 요일. 어, 날짜 뭐예요? 땅갈. 요일. 하리. 그렇죠. 날짜 땅갈, 땅갈, 요일, 하리. 하리. 날짜와 요일. 자, 한번 봅시다. 자, 하리. 나마하리. 한번 읽어보세요.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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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요일. 수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케이. 월요일. 생일. 하요일. 설사. 수요일. 다부. 목요일. 감is. 금요일. 중앙. 토요일. sabtu. 일요일. 수요일. 오케이. 수요일. 알아요? 수요일. 네. 하리. 인이 하리. 아빠. 반석버리.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무슨 요일입니까? 무슨 요일입니까? 하리. 인이 하리. 아빠.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오늘의 요일. 화요일입니다. 오케이.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아주 좋아요. 디아팔 야이.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어. 아따.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본래 야이.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본래. 오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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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음. 자. 여기 읽어보세요. 다음. 년 다훈 월 불안 일하리 시 당gal. 그렇죠. 다비 부구나 살래야. 시 디아보수. 시 디아보수. 일 당gal. 년 다훈 월 불안 일 당gal. 네. 인도네시아 당gal 둘러야 당gal. 불란 다훈. 따로 발리 꼬레야. 다운 불란 당gal. 당gal. 알겠죠. 년 월 리. 끄보디안 하루. 네. 자. 지금은 몇 년도입니까? 지금은 이천 이십 년. 이천 이십 년. 이천 이십 이년. 일년. 이십 일년. 그렇죠. 바구스. 지금은 이천 이십 일년 입니다. 입니다. 그 다음에 불란. 아빠. 아. 이월입니다. 이월입니다. 몇 월. 이월입니다. 바사꼬리아는 몇 월. 하리이니 불란 아빠. 몇 월. 오늘은 몇 월입니까? 몇 월. 응. 몇 벌 아빠. 이월입니다. 몇 벌 아빠. 오늘은 몇 월. 네. 자. 끄보디. 하리이니 당가 벌 아빠. 당가. 오늘은. 9일입니다. 9일입니다. 아. 그래서. 몇 년. 따온 벌 아빠. 불란 아빠. 몇 월. 몇 월. 어. 땅갈 벌 아빠. 며칠. 며칠. 어. 하띠하띠야에. 며칠이 아니고. 북한.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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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리이니 당가. 당갈 벌 아빠. 불란 아빠. 따온 벌 아빠. 오늘은. 구. 이 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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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월 9일입니다. 하리아빠? 과요일입니다. 오케이, 박우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케이, 아주 좋아요. 박우스 스칼리. 아주 좋아요, 대화 씨.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